싱글 오리진? 챔피언? 가양은 아니지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2022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에 커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커피 트렌드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블랙로드에서도 저희는 산지도 올해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녀왔었고 커피 대회도 꽤 많이 나갔었습니다 좋은 결과도 이렇게 거뒀었고요 원두 납품을 하면서 다양한 카페들의 추세를 봐왔었고 원두 쇼핑몰을 오래 운영하면서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정말 많은 일들을 추진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렌딩 두 번째는 가양 세 번째는 챔피언 네 번째는 옥션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렌딩 어쩌면 블렌딩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왜냐하면 저도 블렌딩이라는 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부정적인 시야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블렌딩이라고 하면 고가의 커피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약간은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싸거나 이런 커피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의 시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블렌딩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로스터리들이 있나요? 그 로스터리별로 블렌딩이 세계식만 있어도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블렌딩들이 존재할 겁니다 어떤 업체는 납품업체의 수요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 블렌딩 종류만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화려한 이름들에 숨겨진 비슷한 맛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정말 캐릭터가 다른 블렌딩을 만드는 곳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블렌딩 하나의 맛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그 자체가 식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생두를 계속 쓴다고 해도 맛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맛을 봐주고 그거에 맞는 재료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가격대의 생두를 찾아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잘 만든 블렌딩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원두를 파는 것과 납품을 하는 것은 성격이 또 많이 다릅니다 블렌딩은 보통 소비자들도 많이 마시는 편이지만 우리가 납품하는 카페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가격과 안정적인 퀄리티를 44철 몇 년 동안 유지해간다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곳이 있다면 진정한 실력자이거나 혹은 강배전을 좀 많이 쓰는 매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로스팅 포인트를 정말 높게 만들어버리면 재료의 변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덜 느껴지는 편입니다 강배전으로만 블렌딩을 10가지를 만들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맛있는 사람 입장에서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적 가능성의 바탕으로 하는 이스페이티 커피 업계에서 블렌딩이라는 것은 때로는 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제가 느낀 가장 큰 사건들은 대회에서 정말 좋은 커피를 가지고 블렌딩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가용 커피들을 섞어서 거기 어떤 어떤 맛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게이샤들끼리 블렌딩을 하거나 게이샤와 특정 가공의 커피들을 섞어서 이 커피의 부족함들을 메워가는 그런 블렌딩을 사용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런 블렌딩으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만 봐도 게이샤 싱글 오리진 이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졌다는 것 옛날에는 게이샤 커피로 아메리카노만 만들어도 와 이거 게이샤 아메리카노야 라고 신기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다양한 유튜버들과 한국에 있는 많은 로스터리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블렌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만든 블렌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한번 맛을 보고 싶은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화려한 블렌딩 이름에 현혹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매장 메뉴판을 봤는데 정말 길고 어려운 커피 이름 20개가 적혀있는 겁니다 저조차도 그거를 보는데 이런 복잡한 싱글 오리진들의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이것들의 맛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 이 메뉴판이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적 가능성이라는 그런 정신 때문에 만들어놓은 이 복잡한 글자가 소비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획과 큐레이션을 통해 만들어낸 기획 블렌딩들은 오히려 큐레이션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고가의 특별한 기획 블렌딩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향의 하락세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트렌드였던 엘파 라이서 농장의 무산소 발효 커피들이 커피 그 자체의 발효가 아니라 무언가를 첨가해서 만들어놨다 가향 커피이다 라는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이런 특별한 향이 나오는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들 입장에서 그 로스터들도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최근에 많은 로스터들이 가향 커피를 판매하지 않게 되는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그 커피만 가향 커피이고 나머지 커피들은 가향 커피인지 아닌지 모른다 밝혀진 게 없다 로스터들은 잘못한 게 없고 농부들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해도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로스터들이 안고 가게 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리 알리는 사람이 잘해도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말들의 현혹이 되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 가향 커피라는 게 시장을 굉장히 쉽고 재밌게 전달할지언정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그런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커피 시장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커피를 쓰는 게 두려워진다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농부들이 이 커피에 어떤 것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시야를 가져가도 장기간에, 먼 미래의 스페일드 커피 시장을 바라보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므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도 어떤 케냐 커피, 케냐 무선소 발효 커피에서 포도향이 났었는데 온전히 진짜 이 커피 포도향이 너무 선명해서 신기하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가향 아니야? 그 자체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농부들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이 커피에 무언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향이 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런 커피를 즐겁게 마실 겁니다 그래서 가향 홍차와 일반 홍차처럼 분류를 좀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가향을 싫어하는 혹은 혐오하는 커피인들조차도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가향 커피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커피들을 모욕하는 것 같아도 소비자들이 이런 커피를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는 점이죠 기존 커피들이 소비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 커피에서 베르가모, 자스민, 블루베리, 피치 향이 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비자들은 나는 그냥 고소한데 라고 하는 반면에 가향 커피를 주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복숭아 향이 난다고 하니까요 올해 카페쇼에서는 이런 가향 커피들을 커피하는 사람들끼리는 싫어해도 소비자들이 이런 가향 커피를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하는지는 올해 카페쇼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미 커피로스터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미 커피에서 사용한 커피가 가향이다, 무산소바이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커피인지는 모르겠지만 패션 푸른 요거트, 위스키 카라멜 이런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획함에 따라 커피가 이렇게도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장의 파일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시점이었죠 우리가 가향 커피이니, 인퓨즈드 커피이니, 발효 커피이니, 무산소바이로 커피이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소비자들은 사실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스페어드 커피를 더 재미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챔피언의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의 챔피언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거나 노출될 기회가 확실히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인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죠 하지만 유튜브라는 매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챔피언들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유튜브에 정말 챔피언들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챔피언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들의 행동에도 예전보다 훨씬 더 힘이 실리고 그들에게 어떤 권력이 조금 더 많이 부여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스타들이 생기면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이스페어드 커피판이 더 커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겠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챔피언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분들이 하는 말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컨텐츠를 소비하는 우리들이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인 소프만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챔피언이었고 구독자도 12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고 사과를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카페인이 더 많다고 많이 알려왔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인스턴트 커피가 카페인이 더 많은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언제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옥션의 다양화입니다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커피 대회를 알고 계신가요? 농부들의 커피 대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회가 처음 시작한 그 해에는 브라질에만 열렸습니다 1년에 하나의 나라에서 열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10개의 나라에 열리기도 합니다 COE에 더해서 프라이빗 컬렉션 옥션이라는 것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옥션들이 열리면서 저희가 낙찰받았던 에리네르토 농장 자체 옥션도 있고 파나마 엑스메랄라 옥션 얼마 전에 제가 낙찰받았던 타자도라다 옥션 한국에 있는 다양한 로스터들이 더욱 다양한 커피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내년에 열릴 옥션들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스터들이 좀 힘을 모아서 옥션에 참가하는 것도 굉장히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재밌는 커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옥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알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옥션을 하면 경매이기 때문에 낙찰가가 올라갈 것이 때문입니다 4가지 커피 트렌드 도움이 되셨나요? 내년에는 블랙로드 커피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내년 1월부터 블랙로드 커피 스쿨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년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전에 해왔던 블로그 활동들을 유튜브 콘텐츠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커피 포스트 블랙로드 커피는 더욱 더 쉬운 커피인들에게 갇혀있던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전달하고 건강한 커피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